안녕하세요.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특징 테마 및 이슈 종목 브리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중동 출장 속에 UAE 아부다비 마스타르 시티 5G 협력 기대감 등의 5G와 통신장비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일 UAE 아부다비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이번 출장에서 아부다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마스타르 시티에서 5G,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협력을 구상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부다비는 180억 달러를 투입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인 마스타르 시티를 건설 중으로 삼성도 5G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UAE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FRTEC, 기가레인, HFR, KMW, RFHIC 등 5G와 통신장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상 하이톡TV의 특징 테마 및 이슈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 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